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요. 창의적인 음악적 생각, 그러니까 음악 작곡 같은 거나 작사 이런 창의적인 활동에는 시간이 필요로 한다.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. 라는 이야기를 작가가 하는데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악을 작곡을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스케줄이라는 게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. 너무 급한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모든 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거를 하기가 힘들다. 이런 지문의 내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자라는 뜻의 지문의 내용이겠죠. 자 먼저 186번에서는요. 여기 s를 붙여줘야 되겠고 문장 주어는 이거죠. 그러니까 단수예요.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됩니다. 자 그래서 퀄리티, 품질이 좋은 그리고 창의적인 음악적 생각들의 발달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. 시간이 걸린다.